네 안녕하십니까. 박은우입니다. 제가 오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을 하나로 하게 되어있는데 그걸 약간 찾게 줄여가지고 접속곡으로 해가지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그 다음에 유심초와 그런 사랑하는 그대 얘기를 연속해서 그냥 해드리겠습니다. 중간에 박수치지 마세요. 끝나고 그러면 사람을 남기고 간 사람 피팅의 노래를 지장조로 시작하겠습니다. 중간에 박수치지 마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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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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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